짠! 밥을 먹고 있습니다 맛있는 녀석들과 함께 여기는 세음병원 1인실 홍보팀에서 종류한 밥도 들고 계란념 같이 먹었어 너무 배고파고 여기 손까지 먹ensus 대신 못먹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렇게 대장정일 줄 feel 그게 저장... 이거를 빼서 여기에 걸고 휠체어를 타서 저기까지 가자 진짜 대박 찜질백도 아이스 섞어주고 가만은 너무 아파가지고 진동제 나달라고 햇덩이 진짜 너무 살 것 같아 너무 아파서 우리 혜인 선생님이 물 많이 먹으라고 이거 안 떠다 주고 본인 텀블러 아 아니 먹어야겠다 많이 먹으라 여기가 여기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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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고 싶어 할거에요 이거 먹고 싶어 할거에요 먹는 영상 밖에 없는 것 같아 짠! 오늘 동진이 내 팥 좀 나왔어 아누라 공룡은 요구 아누라 공룡! 나 아메리카노 디지어 커피를 한국을 주자 근데 영상 찍는데 이거 계속 대본 있나요? 대본 없는데 계속 찍는데 이게 초록색 뜨는 거 알지? 초록색 뜨는 거 알지? 없어 보이게 100% 애드리브예요? 네, 애드리브입니다 택하메 뿡에 나오네 빠알아유 쨔니 내일이면 태어나니 태어나고 바로 일하러 위로 올라가자 바이 더 많이가 나와 화장실에서 계속 가 언니가 핸드크림 갖고 왔는데 냄새가 너무 좋다. 장난 아니다. 잘 봐. 엄청 잘 걷지? 지금 기브스에서 그런데 잘 걷는다고. 네. 네. 음악에 샴푸도 없어.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많이 들었어. 일로 와봐. 여기 나와. 여행을 못하고 끝났나? 아 이거 대박이다. 여행을 못하고 끝났나? 여행을 못하고 끝났나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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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